아니 근데 이거 아니 나도 나도 이거 봤어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올려요 이거를 아니 틀자마자 날아온다고 이거 진짜 보기 싫어 아니 너무 좀 근데 오늘은 왜 모이자고 한 거야 우리 우리 곧 이 세계 페스티벌 나가서 너무 큰 무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카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엘리운 무대이기도 하니까 이벤트가 될 만한 특별한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아니네 완전 똑똑해 대단해 근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대면 공연을 하는 거잖아 팬들도 우리처럼 정말 특별한 걸 기대하고 있겠지 우리 막 오디션 보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부터 한결같이 응원해주던 팬들 만날 생각하면 그럼 막 공찰해줘 아니면 미꾸러? 어라? 울보내 버튼 눌린 건가요? 까요? 근데 나도 공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져 다들 어때? 근데 있잖아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뭐가 있을까? 혹시 무대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? 음 저기 말이야 공연이니까 좀 화려하게 걸그룹 커버 댄스 어때요? 세구가 한춤 하니까 딱 센터하고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녹음한 거인 뭐야 이거 진짜로 녹음했을 거면 가짜로 녹음했겠냐고요 AI라 할까? AI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AI예요 아 저 요즘 바빠가지고 아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뭐 더 미안해 야하게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AI죠 네 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? 고생하고 눈비 변하는 거 봐봐 안되겠다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요즘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하자 세구가 한 번 보여주자 보여줘 보여줘 어 그럼 이제 바로 옆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난 준비돼 있어 노 노 아니지 세구야 섹시댄스는 이런 거지 이런 거 어머 그건 야한 거야 안돼 그건 너무 야해 안돼 그게 아니였어 안 좋아하지 마시지 다른 거 킹킹킹아 귀여워 와우 큐트라 큐트 근데 찬이 섹시댄스라고 말하는 게 더 귀여운 거 같아 섹시댄스는 버렸어 왜 갑자기 버리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버렸어 언니라인 막내라인 유닛 만들어서 노래 부르면 어떨까 아이디어 괴물이야 진짜 지난번에 나 단독코서트 때 비찬이랑 주의코 불렀었잖아 그때 그 노래 다시 도자 근데 우리 지금까지 말한 거 갑자기 정리함 괴롭게 우리 것으로 할 만한 건 뭐 없을까 그러게 이파리들도 그런 걸 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신곡 준비하잖아 그 신곡 발표를 아예 공연날 첫 공개하면 어떨까 오 괜찮은데 팬들이 신곡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 우릴 만나러 온 자리에서 신곡을 처음 공개하는 게 가장 큰 이벤트일 것 같다 맞아 맞아 신곡 딱 공개하고 나서 팬들 반응 보는 거지 오 봐 응 아 자 자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신곡 이벤트 하려면 얼른 연습하러 갑시다 자 자 연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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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혼자 남겼어 나 배아파 죽을 거 같아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접촉이 동그러니 남겨서 혼자서 팔 이렇게 우와 뻗고 있다가 천천히 내리는 게 너무 아 100개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게 오버 오버잖아 이러고 오버 오버 하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웃겨 아 100개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